선사는 우리 김선혜님입니다. 우리 김선혜님 첫 번째 곡 옹이 출발합니다. 사랑의 불신하나 가슴에 불질러놓고 땡정히 등을 돌리니 그 사람 집으로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올까 너무 깊어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뜨거웠던 그 사랑도 모두가 거짓이었나 땡정히 등을 돌리니 그 사람 집으로 간다 얼마나 달려가야 이 사람 내려놓을까 어디쯤 달려가야 그리움도 올까 빼지 못할 옹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빼지 못할 웅이가 된 사랑 때문에 내가 운다 네 뜨거운 박수 주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